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비타민 아 비타민 맞아요 저는 트리트칭에서 비타민을 맡고 있는 연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 분에게 아 죄송합니다 정말 주의 정말 정말 연서의 작년 여름 사진 네 이게 작년 저 공연 다닐 때 사진이거든요 네 다녀오세요 여기요 여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다음 곡은 정말 저희의 하이라이트 곡이죠? 하이라이트 곡이자 마지막 곡입니다 여러분 너무 아쉽죠? 아쉬워 아쉬워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 행사에서 하는 것처럼 저희가 공연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행사톤인가요 여러분? 너무 행사톤인가요? 아 행사톤이에요? 아 행사톤이에요? 아 죄송해요 네 여러분 그것도 행사톤이에요 이것도 행사톤인가? 이것도 행사톤인가?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약간 좀 덜 행사톤 제가 좀 덜 행사톤 알아요? 제가 너무 행사톤인가요? 아 아닌데? 아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밝게 얘기하는게 아니 이게 좋은데 진짜 행사톤 같은데 그러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칠리티크에서 빅패드님 옆에 있는 사랑합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저희 네 저희 마지막 곡을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이 끝나고 저희가 뭐 시간을 확인해 본 다음에 저희가 시간이 좀 남으면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곡 중에 조금 더 보고싶으신 곡이 있으신 분들은 딱 머릿속에 딱 저장해놓고 네 저장해놓으시면 저희가 한 물어보겠습니다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해 주셔야 돼요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뽑아서 골라서 몇 곡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 곡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랑 부탁드립니다